혹시 언제 나가 이차? 31분에 아.. 하루는 안나갔네 다행히도 두개야! 돌아가면 내 차하고 바꾸자 형이 형이 오늘도 브레이크 등 나갔네 어? 오늘도 브레이크 등 안들어옵니다 오늘도 브레이크 등? 네 왼쪽도 밖에 안들어오는데 뭐라 온거야? 뭐 돌아가면 이야기하나 바꿔줄게 하루만에 브레이크 등이 나갔으니까 나도 모르겠네 저 혹시 이건 무슨 장치에요? 이거요? 네 이거 나도 모르겠는데 돌리라고 되어있던데 아 이건 무슨건가? 뭐지? 좀 모르겠는데 빨리 박물아 우차 나갔다 하네 쥐고 되나? 이거 혹시 호랑만 이제 운전성이 이렇게 되어있구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 이슨이 형의 하이브버드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네 저 앞에서 짱거리는 애는 누구일까요? 네 저는 어저께 허락을 받고 사진진거라서 상관은 없는데 어 한번은 애 못 돌리겠다 나 힘이 없던거 돌리게나게 돌리나게 못돌리게나게 내 힘은 안되죠 네 유지개 손잡이가 있고 물이 켜져 있고 외부상으로는 다 괜찮네요 인근 하이보드도 하이보드도 괜찮네 인근 근데 이거 엔진이 뭐예요? 우리도 모르겠는데 엔진이 동호회에서 아 네 저도 동호회인데 저는 어저께 허락받았어요 저도 같이 찍어서 기사님한테 허락받으세요 기사님한테 허락받아야돼요 기사님한테 얘기해보세요 기사님한테 허락받으다고요 기사님한테 위험하게 됐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줌이 아닌데 이게 줌이 안돼요 이게 기사님한테 허락받으세요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 왔는데 사진 찍어 왔는데 나는 기사님한테 허락받는데 기사님한테 허락받는게 아니고 이 차 못듣는거 볼락고 이렇게 찍는데 이 말입니까 아 네 괜찮나요? 기사님한테 허락받는게 뭐 저거 죽는 차 저기 있네 우와 하늘봐 잠깐만 더 갈게요 이게 다 안 들어오네 이게 아 맞다 커피 준다 여기 깜빡이셨네 기사님한테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셨나요? 문은 타고 가시죠 아니요 기사님 오시면 커피 안내려 일단 할부는 이렇게 생겼구요 저도 처음이에요 오성역은 밖에 봤는데 안을 못 봤어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2020년이 이렇게 생겼네 한번 쭉 불러볼게 한번 공개전치 안차 공개전치 안차 공개전치 안차 공개전치 안차 공개전치 안차 공개전치 안차 저기 죽는 차네 안녕하세요 저기 잠시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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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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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오늘 타도 된다 아니 왜 하늘엔 해놨네 네 하나 다 커피 줘야 돼 잠깐만 큼도 하나 다 켜놔야 멋지지 이쁘다 아 그래서 안 쓰는데 여기 커피야 이제 기사님 커피요. 커피 마세요. 커피. 아니 니 마시라 니 마시라. 기사님 줄러 산거에요. 차주한테 주놓을게. 차주 할거 있어요. 두개 더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빨리 해라. 진짜 마실게. 네. 이래야 줘야 돼. 아 한 명이 돌아갔네. 커피 준다고 한 명이 돌아갔네. 제가 수차 오는 것 같은데. 네일. 네. 네. 밑에 가서 한 대 더. 네일에 제가. 저 있는 데야. 저 있던데 아까. 이쪽에. 여기에 지금. 저기 한 대 지금 제거되어 있다고요. 신차요. 아 신차요? 옛날차요. 저거 옛날차잖아요. 저거 제거됐다고요. 누구 마구야. 그니깐요. 저기 있잖아. 저거 옛날차. 저 옛날차. 누구 마구 있어요. 제거. 그래요? 일단 안지 보자. 그니깐 저거 옛날차 지금 뜯겨져 있다니깐요. 여기 그게 그거. 밑에. 제가 밑에 가볼게 있다는. 나중에. 이 차 타고 저도 한번 다시 나갈거에요. 기사님한테 커피도 줄게.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휴 진짜 이 신역이 허가가버리는게. 하늘이 땅만큼. 쩔어운데. 기사님 홈쾌히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도 시민역이 뿐었나요. 시민역이. 시민역이 허가를 하다가. 갑자기 끊어버린다니깐요 갑자기 하지마라면서 막 그러다니깐요 갑자기 허가만 해놓고 아니 뭐지 이거 어쩐지 없는 어쩐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절 다 하는게 없더라구요 그지 아예 혹시 여기 새차 몇대 더 있어요? 이 차가 끝이에요 일단? 이게 최신차다 아까 저 학생말로 저 밑에 또 새차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저기에 옛날차 아 이거요? 근데 이 영상 지금 자신있으신것도 삼신교통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구요 그게 왜냐면 전상버스 투입할때 상시추벼야 노선있어요 거기 완전히 조선버스 부족한 노선이거든요 저기 저기 옛날차 찍으려고 하는데 저 죽은차 있던데 폐차될차 죽은차? 네 저기 죽은 네 전상 죽은차 저기에 죽은차 한대 있더라구요 어떤차 말하노? 저기에 저거 보이시죠 지금 번호판 다 떼져있고 어 저거 몇 코에요 저거? 저거 몇 코에요 지금 저거? 몇 코인건 모르겠다 약간 현대차장 그 봤어요 네 밑에 가니까 현대차장 그 번호판 제거 됐고 AD 제거 된거 봤어요 그럼 저거는 뭐에요? 저거는? 저거 뭐에요? 죽는차 죽는차 죽는차긴 한데 번호판이 저거 흔적이 있을거 보일건데 각각형으로 번호판에는 없지? 아니 흔적은 보여요 없어진다 해도 옛날 그 세월에 흔적이 있잖아요 뭔지 알지 뭔지 아시죠? 그 흔적이 보이고 그래서 번호를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번호를 알아야되나? 그래 어떤차가 죽는지 아시죠? 그 혹시 전비사 아저씨 어디있나요? 그 아저씨한테 커피를 줘야하는데 네 전비사 아저씨 어디있나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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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막힌다 아 그래요? 어저께 그분 아닌가봐요? 아 아 아쉽네 그분한테 커피주를 냈다 말 갑자기 커피주면 저 사람들 당황하겠다는데 근데 저 사람 커피주면 당황하겠다 엄청 음 그래도 커피 줘야죠 예 와 진짜 잘 찍었다 올해 진짜 올해 사신 센터 이번에 진거 올해 사신 센터 이번에 진거 올해 사신 센터 어 근데 혹시 어느 소속이에요? 소속이 있을거 같은데 여기 밑에에요 아니요 소속이에요 님 나 이거 sbm 자주 외로써 무산동 버스동원에 안타자 아 sbm 저 탈퇴했는데 저는 그냥 개설사서 그냥 개설 예 개인카페 매니저로 활동하고 올까요? 혹시 소문함만 아실건데 유명해서 유명해서 기사님 허가 받으세요 뭐 기사님 허가 받으세요 기사님 허가 받으세요 기사님 허가 받으세요 찍을 수 있어요 이거 물론 커피는 있어야겠죠 커피 같은 길이 있어야지 커피 같은 길이 있어야지 이렇게 허가해줄 수가 없다니깐요 시민은 허가 받으세요 시민은 허가 받으세요 예? 예? 시민은 허가 받으세요 예? 시민은 허가 받으세요 시민은 허가 받으세요 한번 해줘요 예 가만 그러니까 저는 허가를 받았는데 중단히 끊어버렸다니깐요 아 어쩔 아니 이상하게 그때 진짜 어이없고 화가 나갔거든요 진짜 이럴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도 여기 시민역이 저는 그렇게 안해요 다행히도 진짜 개쓰레기 없이 해상 어우 2차 30분에 나간다니깐 몇 시에 지금? 예? 6시 26분 6시 26분 26분요? 4분 나왔네 조금 더 찌다 아니 좀 밑에 갔다가 아 있다 그럼 뭐 일단 여기 방송을 끊고